한기총이 특별총회를 열어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했지만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손봉후 교수와 이동원 목사 등 목사와 평신도 100명이 한기총 해체를 재차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100명이 한기총 해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가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하는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해체 운동을 주도해온 손봉후와 이만열 교수는 물론 기독교사들과 평신도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기총이 금권선거 당사자를 아무 저항 없이 인준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도 한기총 해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사 대표로 서명해 동참한 홍인기씨는 학생들 얼굴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앞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뿐만 아니라 교사, 목회자 등 직군별 100인 선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장로교단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 허니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장통합은 11개 노회가, 예장고시는 5개 노회가 한기총 탈퇴 허니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길자연 목사는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의 인준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으로 대표회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